이제 방금 전에 다운로드된 로컬세팅스.ph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세팅스.ph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해서 위키와 관련된 대부분의 설정을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미디어 위키 설치 시 앞서 보신 것처럼 저절로 생성이 되지만 이 생성된 것이 서버로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위키 폴더 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버, 그러니까 EC2 안으로 어떻게 이것을 업로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FTP라는 서버에 파일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키페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FTP보다 좀 더 안전한 SFTP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FTP는 Secure FTP, 즉 보안 FTP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암호를 써서 파일을 좀 더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설치 링크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시면 파일질라 설치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이 화면에서 설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걸 가장 많이 누르세요. 이 초록색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시는데 이게 아니라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긴 하는데 설치가 자꾸 중간에 막히게 돼요. 그래서 아래 Show Additional Download Options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구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경우 최상단에 있는 파일질라 3.63.1 win64 setup.exe 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해주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본격적인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라이선스에 동의하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I agree를 클릭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지 않겠냐는 이런 일종의 광고성 권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페라 브라우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클라인에 체크를 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를 누르면 이제 파일질라를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편의상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nyone who uses this 컴퓨터, All uses 이 부분을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어떤 부분들을 더 선택할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데스크탑 아이콘을 체크해 줬는데 데스크탑 아이콘을 체크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기 때문에 편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였습니다. 물론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Nex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 위치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안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니까 그냥 Next를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Install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를 마치고 파일질라를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파일질라의 기본적인 실행 화면이구요.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파일 탭을 클릭하셔서 파일 탭을 클릭하셔서 사이트 관리자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아래와 같이 우리가 새 사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새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만든 EC2 서버를 여기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저는 EC2-Wiki 라고 입력했는데요. 이거는 이게 이 경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EC2-Wiki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인 EC2-Wiki를 입력했다면 이제 우측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서버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호스트에 연결할지 그리고 서버 주소 포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입력하고 로그온을 어떤 식으로 로그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SF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SFTP는 FTP와 달리 암호화 과정을 거치므로 보안상 훨씬 안전합니다. 호스트란에는 앞에 생성하여 연결해 둔 탄력저 IP 주소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포트 번호는 22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P 주소는 앞에서 봤던 퍼블릭 IP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온 유형은 키파일로 해주시고 사용자는 우리가 사용자 이름을 우분투로 그대로 나와뒀기 때문에 우분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파일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EC2로 개인 서버 생성 부분에서 PE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키파일을 생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쇠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이 저장해 둔 경로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것을 채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파일까지 모두 입력을 하시고 나면 아래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알 수 없는 호스트 키라는 경고가 뜹니다. 항상 이 호스트를 신뢰하고 이 키를 캐시의 등록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경고창이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디렉터리 목록 조회 성공이라고 뜬다면 서버에 성공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만든 EC2 서버이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위키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키 폴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최상단 폴더로 이동을 해봅시다. 여기를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는데요. 그 리모트 사이트 폴더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VAR이라고 되어있는 폴더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VAR 폴더에서 쭉 내려가서 WWW라는 폴더를 찾아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HTML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이 경로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위키라는 폴더를 VAR WWW HTML 안에다가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었었기 때문에 이 경로 안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키 폴더가 보이니까 위키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요. 이렇게 위키 폴더의 내부가 나옵니다. 이제 좌측에서 다운로드해둔 로컬세팅스.php 파일을 더 위키 폴더 내부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업로드 방법은 로컬세팅스.php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폴더에서 직접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로컬세팅스.php 파일이 무사히 업로드 되었다면 미디어 위키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로컬세팅스.php 파일이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일 전송에 실패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전송 완료라고 뜨긴 했지만 1 파일을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전송 실패라고 뜨네요. 이 경우는 로컬세팅스.php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되지 못한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권한을 좀 설정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건데요. 권한 설정을 위해 다시 웹.ssh를 통해서 EC2 서버에 접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 ch모드 r777 하고 이 html을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ch모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폴더의 권한을 변경하는 변경이고요. 이 777도 읽기, 쓰기, 실행 세 가지 권한에 대해서 모두 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파일 질라로 와서 업로드를 시도해보면 모든 파일 전송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전송이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publicip 주소 slash 위키로 접속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위키 대문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해피 위키 라는 이름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브록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권한을 앞서 777로 줬었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그룹 권한 공개 권한에 쓰기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유자 본인만의 새롭게 파일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777 권한 말고 755 권한을 줘서 좀 더 안전하게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CH모드로 777 권한을 줬던 명령어에서 755로 바꾸면 755 권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버에 파노라마 그리고 드론 이미지 시멘틱 네트워크 그래프 파빌리온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777로 열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이즐라 SFTP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디어 위키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추가 설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